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천바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내가 보금을 거꾸로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보금을 거꾸로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되미라 내가 보금을 거꾸로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보금을 거꾸로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보금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되미라 구원을 주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되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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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